고귀한 분이 오셨으니 정안 가득 꽃이 필게입니다. 계시는 동안 잘 모셔서 보내드리는 게 중요하지요. 사장님 숙박기 예사님 받았습니다. 아 전하의 조남이 이현이셨군요. 이현? 이현이라는 왕이 누구지?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. 보자. 이도는 한석규, 이산은 이서진, 이호는 김수현. 김수현은 아니지요. 그건 드라마에만 나오는 가상왕입니다. 어 퓨전사극 알아 나도. 이현은 누구래? 찾아봤어? 어? 이현 나오는데요? 그치 나오지? 이구만. 근데 이분도 드라마에 나온 왕인데요? 봐봐. 중전이 된 여자? 어어 맞다 맞다. 이 드라마 나오는 왕 이름이 이현이야. 왕 맞네. 참. 사장님. 이현두 이헌과 같은 종류입니다. 퓨전사... 그... 메이요? 드라마 중전이 된 여자는 암살 위협을 당하는 중전이 자기랑 똑같게 생긴 기생을 가짜 중전으로 들여 벌어지는 퓨전 사극입니다. 이현은 극중 중전의 지압이 왕의 이름입니다. 하... 하... 아니 그럼 아까 그 왕은 뭐야? 왜 지가 이현이래? 호텔에 오신 손님은 배우 방태우 씨입니다. 배우 방태우 씨는 단역과 조연으로 연기 활동을 해오다가 첫 주연을 맡은 배역이 왕 이현 역할이었습니다. 하지만 안타깝게도 촬영도 시작 전에 운동 중 갑작스런 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왕 역할을 맡으려고 연기혼을 불태우던 배우라고. 말투며 걸음걸이 하나하나 전부 완벽한 왕 같았는데. 역할에 너무 몰입해 있다가 죽어서 본인을 진짜 왕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이가 전체적으로 너무 창피하니까 슬아쌍 물리고 나면 내일 아침 버스 태워가지고 보내. 왕 아니라면서요? 그러게 내가 의문점을 제기했을 때 바로 알아보셨어야죠. 잘났다. 혹시나 해서 오신 손님들 돌려보내지 않고 있었습니다. 제가 현명한 대처를 한 거죠. 잘났다고! 아까 사실 봤을 때 얼굴에 살짝 흉터가 있었어요. 보셨어요? 못 봤죠? 조선시대의 임금이 얼굴에 흉터가 있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. 폐비윤 씨 아시죠? 드라마 좋아하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. 알아 나도. 그 광해군 엄마. 연상군입니다. 그러게 어떤 왕인지 알아놨어야죠. 귀신의 기운을 느낀다더니 연기자 연기에 속습니까? 신들린 연기였으니까 네가 그 혼을 담은 연기를 알아? 야 왕말로 걔가 얼마나 그 왕 역할을 하고 싶었으면 죽어서도 자기가 왕인 줄 알았겠니? 너 귀신이 신들린 연기하는 걸 왜 무시해? 네가 뭔데 무시해? 네가 그렇게 잘났어? 저는 왕이 아닌 걸 알아봤다는 것 뿐입니다. 호텔리어는 손님이 왕이라고 하면 왕처럼 모시는 거야. 만수로 둔 피존사고 왕이든 우리 호텔 손님들은 다 왕이야. 자기가 언제부터 그렇게 손님을 왕으로 모셨다고.